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재를 보면 재를 보는 법에서 이게 신금이 재는 뭐야 묘죠 묘 이거는 재고죠 그렇죠 정민은 같은 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재면 얘도 재죠 이거 같은 놈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도 이것도 재다 충미충 했는데 이거는 뭐야 원래 이거 인성이지만 비겁고죠 비겁고인데 재고와 비겁고가 충하면 비겁고가 또 뭐로 변해 재고로 변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다 쟤야 쟤 사주팔자가 다 되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 거부여? 이렇게 하면 돼 팔자가 거부로 태어난 거야 현력가고 그러나 초년에는 어떻게 하냐 초년에는 이게 이건 인이고 관이잖아 그렇죠? 인 속에 내가 뭐가 들어가 있어 내 몸이 차고 있죠 그러면 내가 조직 속에 어떤 조직 속에 내가 내 몸이 가 있는 거죠? 록도 재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록도 재니까 인성이 재를 차고 있으면 뭐야 회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나 뭐 이런 데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왜 그러냐면 이 정미는 이게 뭐야 관이잖아 관 그렇죠? 관 관인데 정미 제압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로 본다고 그랬어 이거? 제압 또 시상에 재를 내가 차고 있죠? 시상에 있는 재는 또 시상에 있는 재가 내 거면 사람들은 또 뭐 한다고 그랬어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시상에 재가 내가 밖에 있는 돈을 끌어들이잖아 그렇죠? 문 밖에 있는 데서 돈을 끌어들이니까 문 밖에서 조를 끌어들이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사업하는데 돈 많이 번다 이 말이야 돈 많이 번다 여기에 보면 충미충은 뭐야 이거 격고죠 격고 그렇죠? 격고는 뭐라고 그랬어 고가 열리는 거야 근데 여기 비니에 있는 재고가 열리면 원래는 내 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렇죠? 근데 묘미 합으로 그렇죠? 묘미 합으로 여기가 누가 가 있어? 내 몸이 가 있으니까 내 몸이 여기 가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 여기도 주의잖아 그러니까 이 재고가 얼리 들어왔어? 남이 내 밑으로 들어온 거야 또 축고는 뭐야 내 밑에 있는 재고는 내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내가 열었으니까 내 거 인성도 재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재죠 내 몸이 차고 있으니까 누구 재야? 내 재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몸이 이 재도 누구 밑에 있어? 내 몸 밑에 붙어 있는 재는 누구도 해야 내 재 그리고 이 시상에 록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시상에 자기 록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잘난 척을 잘해요 잘난 척을 조금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 같이 어떤 그런 망상 속의 사람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잘난 척해도 되죠? 돈이 없는 놈이 잘난 척하면 문제인데 이 사람은 뭐야? 돈이 있으니까 잘난 척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죄하고 충했으니까 록도 재죠? 재하고 생하고 재 하여튼 재를 볼 때 뭐라고 그랬어? 재하고 합충을 하면 다 재고 재를 생한 놈도 재고 재가 생한 놈도 재고 재고 속으로 들어가도 다 재야 재고 속으로 들어가도 다 재가 재고 속으로 들어가도 다 재가 바뀝니다 근데 사주 볼 때 그렇게 재를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합충을 했을 때에 재하고 합충을 하면 재로 바뀌는 걸 갖다가 우리 뭐라고 그랬어? 환상이라고 그랬지 환상 환상 상을 환상 뭐야? 상을 교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필요한 게 뭐야? 재관이잖아 그렇죠? 사람이 필요한 게 재관이야 재관이 필요한 거니까 다 재관으로 바꿔서 내 걸로 만들어 쓰면 되는 거야 끌고 싶을 때 호들의 devant 다 재관리는 잠시 jd 그렇네 ASHLEY